쌍화탕 쌍화탕 하면 감기약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슨 처방을 쓸지 모르겠으면 일단 쌍화탕을 써봐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쌍화탕은 임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처방입니다 쌍화, 둘을 조화롭게 한다는 뜻이죠 기와 혀를 보호하고 음양을 조화롭게 이루는 그런 처방인데요 예전 왕실에서 임금이 왕비하고 동치만 다음 날 새벽에 어이가 내놓았던 처방으로 쓰였을 만큼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손상된 음기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연속되는 업무, 공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몸살 기운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좋은 게 바로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의 효능은 첫 번째 피로회복입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기운을 돋아주고 뭉쳐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 기능 활성화입니다 과음과 과로로 지쳐있는 우리의 간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간의 해독 능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냉기 개선입니다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서 말초 쪽으로 냉하고 절인 증상이 효과적이고요 네 번째로 면역력 향상에 있습니다 체온 유지,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쌍화탕은 원래 중국 송나라 태종 때죠 그 진사문이란 분이 황제의 어명을 받들어가지고 지은 의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태평해민 화재국방이란 책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의소에서 허약하고 피로한 증상이 있을 때 그런 관련된 처방으로 쌍화탕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나라 동의보감 작변편의 허로문에 쌍화탕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쌍화탕은 두 가지 처방이 합해진 거예요 사물탕과 한기건중탕이란 처방인데요 사물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숙지왕, 당귀청궁, 백작약 이 네 가지로 구성된 처방인데 주로 빈혈이 있다든지 어지럽고 혈색이 창백한 그런 증상을 혈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처방이 사물탕입니다 이 쌍화탕은 사물탕 플러스 황기건중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황기, 감초, 그 다음에 계피, 대추생강 황기건중탕에서 교위라는 본초가 빠진 게 바로 이 쌍화탕의 전체를 이루는 처방입니다 이 황기건중탕은 되게 이제 허로로 인해서 땀나고 이렇게 식은땀이 난다든지 코피가 많이 등상에 많이 쓰이는 처방이 바로 황기건중탕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화탕이라고 하는 것은 과로를 했다든지 질병으로 좀 내가 약해졌을 때 너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식욕이 부진하다 또 근육통이 있고 감기 몸살이 있고 식은땀이 있을 때 그럴 때 쓰이는 처방이 바로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이 들어가는 백작약은 근육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숙지양, 단기천공, 이건 세 가지는 대표적인 보혈약입니다 혈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황기는 대표적인 보기약이에요 기운을 보호하고 땀을 줄여주는 삼계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약초고요 또 맵고 뜨거운 열성이 있어가지고 기혈을 빠르게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는 계피, 생강, 감초 이런 것들을 말초, 촉구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냉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쌍화탕 하게 되면 이거 기억하세요 과로로 인해서 내 온몸이 쑤시는 몸살 감기에 저는 쌍화탕을 추천합니다 추운 곳에서 우리가 잔뜩 떨고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꼭 쌍화탕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쌍화탕의 적응증 하나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육체 피로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사 노동하는 주부, 운동선수, 경찰관분 이런 분들이라든지 밤늦게 우리가 야근하고 공부하게 되면 고질적으로 어떻게 되죠?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뭉치고 허리가 뻐근할 때 이럴 때 이걸 잘 피로를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는 약처방이 바로 쌍화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쌍화탕에 당귀하고 숙지양이라는 보혈제가 들어가게 돼서 평소에 소화력이 좀 약한 분들은 소화장애라든지 무름변을 유발할 수 있고 백작약도 체질에 좀 안 맞은 분들은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실 전문 한의사분들은 약초를 가감을 해가지고 백작약을 좀 줄인다든지 대신 진피나 백추를 좀 더 가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흔한 쌍화탕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쌍화탕이라고 하더라도 약으로 드실 때는 전문가,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적합한 처방인지 확인한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